네 드디어 80년생 원숭이띠 2020년 경자년 운세 진행해보겠습니다 80년생 분들 2018년 2019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2018년도 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변화도 많았겠지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년 운입니다 80년생 네 우선 태풍 대가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내수회가 나왔네요 전체적으로는 태풍 대가라고 해서 2020년 경자년은 우선 굉장히 달리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변화를 봤을 때 태풍 대가에서 내수회로 괴가 나오긴 했는데 내수회도 안 풀렸던 일이 풀린다는 뜻이고요 사르르 녹는 것처럼 그리고 태풍 대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욕심이 좀 지나치긴 하지만 지나칠 수 있지만 사랑보다는 일에 좀 더 치중하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연애 기회가 와도 일이 바빠서 아마 연애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을까 많은 싱글분들 80년생 원숭이띠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흐름을 볼게요 네 저는 주역타로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역타로는 타로의 옷을 입었지만 저는 괴 중심으로 보통 해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나중에 뽑을까 하다가 지금 그냥 조언을 뽑을게요 네 2020년 1년 동안의 일을 보는 부분이고요 네 드디어 괴가 나왔습니다 우선 연초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입춘부터 경자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양력으로는 2월 초부터 들어가고요 첫 달 해당하는 경치 거쳐서 3월쯤 가는 부분에서는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버려놓은 일들이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업적으로 뭔가 이직을 2019년도에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단 말이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본인이 버려놓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즐겁지는 않아요 뭔가 책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월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봄에 거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 꾸준히 노력하시고 꾸준히 지금 물을 길어서 붓는 부분이 계속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일적으로 완벽해요 이게 연애가 이루어진 되기보다는 연애보다는 저는 계속 일의 흐름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태위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천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괴는 현재 지금 늦봉까지의 그 팔슨인생 원숭이띠분들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할 것이고 정말 일밖에 모르실 거예요 집회사 집회사 이런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천태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도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일적인 이런 하루하루가 굉장히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리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갔을 때 또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수사라고 해서 나의 폐를 상대방인 게 보이면 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르게 투잡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비장의 어떤 두 번째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 흐름이 보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같은 장소에 혹은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는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택규라고 하는 괴고요 이 화택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과 약간 대립하는 부분이 보여요 근데 그게 막 송사를 어떤 의미하는 대립은 아니고요 서로 그냥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대화가 서로 이제 잘 안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을 겁니다 그래서 80년생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는 2020년 경자년에 굉장히 많은 어떤 미팅과 만남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물론 이렇게 반대가 되는 사람들도 함께 교류가 있겠지만 그와 다르게 하반기에 가서는 뜨거운 연애가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애는 아니지만 거의 뭐 나와 쌍둥이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적인 사고를 가진 아주 반가운 동지가 올 것 같습니다 평생 뭐 한 7년? 7년? 10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뽑은 오라클 카드인데 여긴 젊은 사람이죠 근데 여긴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즉 나보다는 연장자일 수 있어요 나에게 모든 좋은가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 금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사무실이 필요한 사람인데 사무실을 제공해주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인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반가운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2020년 9월 10월 11월 쯤에 이제 시작이 되는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큰 변화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일적으로 담백해집니다 제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영적으로 기도도 하실 거고요 그런 바램들이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되고 실현이 돼갑니다 그리고 2020년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나의 자리를 찾았어요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시기이고 하반기는 그게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을 겁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게 대박을 치는 어떤 로또를 뭐 맞는 그런 완성이 아니고요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면 혹은 2019년에는 매우 많은 방황기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는 정착을 하신다는 거죠 2020년 경전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1월 12월 쯤에는 거의 정착이 돼서 안정화가 시작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언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흐름이 있을지 주역타로는 역방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뒤집었고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일단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산건이라고 하는 괴고요 이거는 화소미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경자녀는 완벽하게 일을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중간중간 고비가 있어요 본인이 목표했던 매출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역시 열심히 영상을 올렸는데 뭔가 지금 그쪽 프로그램 규칙에 위반돼서 막힌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업적인 부분 금전이 갑자기 막힌다거나 내가 원했던 어떤 매출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다른 일을 준비하는 곳에서 장애가 일어난다거나 어쨌든 예상치 못했던 거 본인의 계산밖에 벗어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 이제 설명을 못 드렸던 이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것도 매끄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뭔가 가림막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화수미재라고 하는 것은 미재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불 아래에 물이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본인은 지금 완성이 된 단계가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80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올해 2020년 지금 저는 7월에 이걸 찍고 있고 2020년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를 보지 마시고 꾸준히 가세요 어떤 장애물이나 말씀드렸던 돌발 상황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나의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스탑이 되든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되기 위해서 계속 태클이 걸려오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거쳐야 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자년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나의 위치를 찾는 것 안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2018년과 2019년도에 변화를 겪었고 어떤 방황기를 겪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단계는 지났어요 특히 80년생 원숭이띠분들은 경자년은 굉장히 매끄러울 거란 말입니다 앞 년도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실력 부족하다 실력이 부족하고 좀 더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80년생 원숭이띠분들 온세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또 92년생 원숭이띠분들을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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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